한국국토정보공사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라고 해서 딱히 많이 다를 건 없고요 저희 학교의 1층입니다 학교의 아트샵입니다 여기는 학교 아트샵인데요 학교에 딸려있는 아트샵이에요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학교 에코백을 사가려고 합니다 마음껏 한국국토정보공사 날친구가 학교에 따 responsible 한국 타이밍이 자 학교 도서관에 왔습니다 프린트를 할 수 있고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뭐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좀 시끄럽게 떠들고 밥을 먹어도 되는데요 2층 3층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이제 책들이 있는데요 샘마 저희 학교 도서관이 좀 책이 많고 도서관이 좋기로 유명해요 2층으로도 넘어진 동안 3층이 잘 안떵다 5층이 잘 안떵니다 1층으로 남편을 넘어갈 때 네 저는 지금 저희 헤드추터, 텍스탈 코스에 헤드추터 선생님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했죠? 학과장. 학과장이래요. 학과장님을 인터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Q. 우리에 취하는 테스트 에서 질문을 라고 하는. 왜 되진 기어 비신로 저지 기어 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형하냐고 있을까요? 학과장에 대해 설명하는 데 자세한 것입니다. 그 책을 이용하는 글자의 관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선생님이 여기 일으ersch트에 대해서? 조금씩 이 사과장입니다. 아, 이 CSM에 이런 것은요? 안녕하세요, 나는 아이고 테스트 엔드스타드사님에게 테스트 엔드스타드사님을 정리를 통해서 테스트 엔드스타드사님에게 테스트 엔드스타드사님을 통해서 트렌드사님에게 전형 τα시를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We are actually at the beginning of each of every Fashion Collectioniada Textiles making the start Because we need to know what kind of yarns we use We make some fabrics what colors are coming in for the season So Textiles are really the first ones to start any of fashion collection Obviously it goes hand in hand Fashion Textiles can't live without each other And they depend on each other and kind of are real good friends I think Textiles at Sanderson Martens we've got three pathways we've got print, weave and knit. and the students in the first year can decide whether they want to become a printer, knitter or weaver. so they try everything in the first year and then they specialize later in the second year to do lots of different things in one specific pathway just like you did as well. and knit. i think knit is specifically close to fashion because when you wear a sweater or something that is knitted you need to know how to shape garments 그리고 실제로 자료가 작동을 갖추는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실리elier은 아주 잘해야 하는 것 같다. 제ik인은 도로 전해서들이 대상의 시험을 가지고 산책을 만듭니다. 디자인 modeling, brings 연장 시 이렇게 많은 어린이 tournaments! 커뮤니케이션, 텍스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아주 워싱한 것과 즐거운 것과 즐거운 것과 저는 계속 여러 년을 좋아했고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정말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가 3년 동안 작업을 하던 곳이에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것들이 다 기계고요 니트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 기계가요 이제 졸업작품 2학년 때 부터 쓸 수 있거든요 2학년 후반 그리고 3학년 때 제대로 쓸 수 있는데 바로 두비의 니팅 기계인데요 제가 3학년 내내 니트를 짤 때 이 기계를 썼습니다 이제 니트 기계마다 게이지라고 해서 실 굵기에 따라 이렇게 바늘이 달라지는데요 이건 굉장히 좀 촘촘한 니팅을 하는 거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트를 걸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니트가 한번 짜지는 그런 원리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 좀 지겨울 것 같고요 암튼 이게 바로 공업용 니팅 기계입니다 자 여기는 위빙 하는 학생들이 쓰는 기계들이에요 한국말로 위빙이 아마 배 짜는 걸 거예요 저도 1학년 때는요 배를 짜봤고요 기계가 사이즈별로 있거든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게 제일 기본적인 사이즈고요 나중에 고학년이면 고학년일수록 좀 더 큰 기계로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니트실과 배 짜는 곳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곳을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좀 기울 쪽인 것 같아요 좀 커서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자 여기가 프린트 워크숍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스크린 프린트도 할 수 있고 그거 외에 본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더러워져도 되는 작업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공한 텍스타일 디자인 배 짜기, 위빙, 니트, 니팅, 프린트, 프린팅까지 모두 학교를 보여드렸습니다 칸틴이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랑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커피가 맛있어졌습니다 커피가 맛있어졌대요 밥은 여전히 맛이 없고요 그나마 종료를 할 필요가 없는 샐러드만 먹으려는 게 아니라 학교밥 진짜 맛없는데 길죠? 된장 JP 신난지 Może 어떤 크지? 어떤 크지? 작은 크지? 작은 크지? 작은 크지? 모든 크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되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쓰는게 아니고 스튜디오에 써야됩니다 그니까 네 네 자 학교를 들어갈 땐 햇빛이 찡찡했는데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2시간만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지지가 다녔던 센트럴 세이마틴 학교 소개를 끝마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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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евич